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스페이스 슈터라는 게임에 우리 이제 게임 제작에 필요한 에셋이 있는 자 이런 패키지 파일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초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린 카테고리랑 뭐 퍼블리셔라든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라는 버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련 스크린샷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자 이렇게 확인이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 한번 받으신 분들은 블로그 이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는 뭐 최초로 다운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뭐 라이센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다 확인하셨으면 수락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다 받아 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시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리스트 자 이런 이런 파일들이 해당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 자 이렇게 화면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래서 이게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실수로 이렇게 체크 어 체크 버튼을 꺼주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 되셨으면 그 다음에 리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피론 파일들이 진짜 유인티 프로젝트에 설치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되시면 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뜨실 건데 이게 원래 프로젝트 자체가 4.0 기준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라 5.0으로 불러올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팝업창이 뜨십니다 자 그러면 아래 버튼 보이시죠 자 여기 클릭하시면 아마 성공적으로 이제 5.0에 맞게끔 변환 작업을 해 줄 거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창 닫아 주시고요 자 화면을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어 다양한 리소스가 받아진 걸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